마이아시 마이아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이아시 마이아호 마이아 마이아호 내 파트라고요? 우 말을 안 해도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다 내 집이 될 거야 꿈이구나 아 오케이 편안할 거야 너만 있다면 다 내 집이 될 거야 신나와 가네 나에겐 이름이 추가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오 정답 우와 멋있는데? 나 뭔가 했는데 나도 형 마지막에 그 웃으면서 그 춤 안 췄으면 되게 멋있었는데 그래?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? 근데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그만큼 신났다는 거지 오늘 남진이 뭔가 오늘 키불가정 선생님처럼 입고 왔냐? 진짜 학교에 꼭 있다고 단수 하나씩 들고 왔냐? 맞아 딱히 부정은 안 할게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딱 저렇게 있거든 학교에 한 명씩 자 정국 정국 낙원 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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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엽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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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텀 랩을 쏴 어텀 랩 어텀 랩 아 고협이야 고협 아 낙엽이란다 낙엽 목일까? 나왔나는 아깝 아니 뭐 운 쪽이 없긴 했는데 한쪽이 못했던 방탄사사 한 학생에 이제 또 시작됐네 역시 이제 뭐 나이가 들었네 나이 드니까 아우 신나야 돼 라고 생각해 우리 준윤이 찍어 정말 돼 하하하하 왜 이렇게 애집어 왜 이렇게 애집어 왜 이렇게 애집어 내 말아야지 야 야 야 진짜 많이 신나는 형이 형이 탑이에요 예수님 우리 알고 있네 많이 신나는 형이 많이 신나는 형 많이 좀 신나는 형 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좀 반성도를 하니까 여기가 마이야 힝 마이야 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